xsfm입니다. p o d e r a 피부 자연에서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전국 롭스 매장과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이게 영국에서 온 사연이죠? 안성정군이 읽어주시겠어요. 차용재씨의 사연이에요. 요즘에 해외 사연 좀 읽기 두렵습니다. 화병 날 것 같아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재씨. 안녕하세요. 꾸준히 잘 듣고 있는 차용재입니다. 방금 기차 안에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서 적어봅니다. 오늘부터 영국에도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해서 출장 중에 일정이 바뀌어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영국에도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 이제 뭐 좀 전에 보내신 사연이죠? 좀 전인가 보죠. 어쨌든 코로나가 퍼진지는 좀 되긴 했죠. 영국도. 네. 2월이었을 거예요. 아마. 한 달 동안 국내 이동도 자제하고. 아, 이제 이런 어떤 비상령이 내린 거를 오늘부터 퍼졌다라고 표현하셨나 보네요. 국내 이동도 자제하고 필요하면 재택근무 하라고. 그렇게 해서 기차를 바꿔 타고 저녁 10시에 집으로 출발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아, 그렇군요. 출장을 간다가 다시 이제... 아,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아마 지금 그 전에 한참 전에 보내신 거라 그랬지. 지금 차용재 씨와 또한 많은 영국에 계시는 분들이, 영국 분들이 지금 마음고생이 심하실 거예요. 존슨 총리가 우리나라는 그냥 걸리기로 했다. 와, 다름없는 말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참, 네. 아무튼 걱정이 많으실 텐데, 차용재 씨도. 네. 그 전에 보내신 사연입니다. 가운데 테이블이 있고 4명이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는데 조금 있다가 옆 테이블 자리에 중국 젊은이 4명이 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출발 2, 3분 전에 영국인 아저씨가 헐레벌떡 타더니 제 대각선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아, 한국의 옛날 기차처럼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네 자리로 돼있나 봐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 열차 칸에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의자를 돌리면 또 이제 뒤로 보는 거고. 옛날 무궁화호식이잖아요. 다시 의자를 돌리기도 하고 모든 좌석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20개 중에 4개는 그렇게 돼 있다든가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군요. 문에 가까운 몇 개의 좌석은 4명이 일행이 있는 경우에는 둘러서 앉아서 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뛰어왔는지 숨을 고르더라고요. 옆자리 중국 젊은이들은 약간 큰 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숨을 다 고른 후에 옆자리 친구들을 한번 째려보더니 핸드폰으로 오디오 복을 엄청 크게 트는 것이었습니다. 왜 째려봤을까요? 시끄럽다고 째려봤겠죠. 일단 처음에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시끄럽게 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더한 진상인지 대결해 볼까? 더 못되게 굴어야지. 막 이렇게 그런 거죠. 오디오 복을. 와 진짜 사람 짜증나게 하는 방법도 가지가집니다. 오디오 복.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의 그 모덴 패밀리 보다가 거기 나오기를 그 주인공이 저기 뭐냐. 장인어른한테. 장인어른이 자기가 작게한테 못 대구니까. 자기 그 영화 봤다면서. 퀸카로 살아남는 법인가? 그거 이제 봤으니까 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하면서 더 못되게 굴기로 하는 그 에피소를 했거든요. 퀸카로 살아남는 법이라는 영화에서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뭐 그 장인어른은 그럼 나는 금발이 너무의 스타일로 받아주지. 그런 대결이다 지금 이 상황이. 치격치격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바보들이 싸우는. 처음에는 아저씨가 실수로 크게 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엄청 크게 틀고는 온라인 쇼핑을 시작하시거든요. 이거 저의 집에서의 습관인데요. 팟캐스트 같은 거 틀어놓고. 이 짓저짓하는. UMC 팟캐스트 틀어놓지 않고 보통 스포츠 중계 틀어놓으시던데요. 스포츠 중계. 아침이니까 그걸로. 아 그렇구나. 제가 아침에 갔었거든요. 제가 그거 좀 꺼달라고 한다고 소리를 줄일 것 같지도 않고 괜히 버벅거리는 영어로 안 되는 말싸움만 하게 될까봐 이어폰을 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한 15분 지났을까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영국인 아저씨가 씩씩거리면서 오더니 제 얼굴을 확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아 누가 시끄러웠는지 아직 모르시는 거군요. 이 아저씨가. 제 귀에 이어폰이 꽂혀있는 걸 확인하고는 소리의 주범이 제 앞자리 아저씨임을 확인하더니 뒷자리 아저씨 성난 목소리도 아마 영국말로 하셨겠죠? 네. 너 주변 사람들한테 매너 좀 지키게 소리 좀 줄여야 하지 않겠냐? 다른 사람 배려 좀 해라. 앞자리 아저씨. 뭐라는 거야? 라는 표정으로 아 콰이트 코치는 디칸이라는 메이트라고 자 이게 영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끝마다 메이트를 쓰나요? 네. 몰랐어요 저는. 메이트? 메이트라는 말을 진짜 생경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겠어요. 가기 전에 영도도 많이 보고 가고 그랬는데 안 들렸나 봐요. 저는 그게 저 미국인한테 배웠거든요. 그 이제 두드나 맨, 브로 이럴 때 다 메이트라고 쓴다라고 영국말로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붙으니까 진짜로 그냥 펍에 가서 저 진짜 영국 가자마자 딱 인사를 보통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뭐 이러는 보통 뭐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 맷? 그냥 이러는 거예요 진짜. 아 그 펍에 계시는 빠진 것 같은 분? 펍이든 뭐 가게 가든 그럼 you are mate 이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와 그러면은 일본인들은 메이트가 이라샤이 맛인 줄 알겠네요. 문화의 차이란 참 크네요. 한국에서 영어를 잘못 배워갖고 you are right mate 이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아 I'm like a good name 그냥 어 아니야 뭐 이렇게 어 I'm good 그리고 뭐 뭐 할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아 사실은 뭐 그냥 그래 뭐 약간 진짜 진심으로 길게 얘기하죠. 길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how do you do 같은 말에 내가 어떤지 내가 뭘 하는지 I'm just tired. 약간 little bit tired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저는 그거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quiet coach라는 건 이런 거라죠. 그 열차마다 한 칸씩 있는 조용히 하는 칸. 네.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건 사람들이 소음에 오지게 민감하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게요. 뒷자리 아저씨. 소리가 너무 크다고 좀 줄이라고 주변 사람 좀 리스펙트 해야지. 앞자리 아저씨. 조용한 걸 원하면 뒷칸으로 가라니까. 뒷자리 아저씨. 네가 이러는 걸 믿을 수가 없다. 아 직역이죠. 직역이죠. 이건 뭔 소리야 정도일 것 같아요. 하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앞자리 아저씨를 계속 노려봤습니다. 그러나 앞자리 아저씨는 소리를 두 칸 정도. 그러나 앞자리 아저씨는 소리를 두 칸 정도 줄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와서는. 뒷자리 아저씨. 소리 좀 줄이라고. 내가 나이스하게 부탁했잖아. 메이트. 앞자리 아저씨. 그래서 내가 줄였잖아. 네가 줄이라고 하면 내가 땡킹 케어해야 하냐? 드디어 땡킹 F 단어가 나왔어요. 뒷자리 아저씨. 아직도 다 들린다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땡킹 어쩌라고. 지겨우기 쉽습니다. 뒷칸으로 가라니까. 이거 왜 우리가 지난 겨울 중에 받았던. 우산으로 칼 싸우면 할아버지들. 종로에서. 그런 사연이네요. 뒷자리 아저씨. 일반 칸이라도 자네 소리는 크다니까. 내가 계속 참고 있었어. 앞자리 아저씨. 네가 지난 2분 동안 한 건 날 노려본 것밖에 없던데. 중학생 싸움으로 가네요. 뒷자리 아저씨. 너 안 끄기만 해봐.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거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표현은 이제 친구들하고 버스 관광여행 갈 때는 아무도 음악을 안 틀면 그 스피커 붙어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mp3 플레이어 뭔지 아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자그마한 옛날 워크맨 같이 생겼고 조금 길쭉한 녹음기 같이 생겼고 mp3 트로트 mp3가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냥 랜덤으로 막 누르면 좋아하는 노래도 투성인 거예요. 그걸 스피커를 크게 트세요. 그게 우리가 신생활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공원에서 조깅하시면서 아니면 자전거 타시면서 그걸 틀어놓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는 거의 안 트시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너 안 끄기만 해봐라고 돌아가는데 이걸 사실 이기는 싸움은 아니죠. 그렇죠. 종전선언이죠. 안 끌 거거든요. 안 껐을 때 본인이 다시 와야 되는 이상한 끝맺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뒷자리아씨가 조금 더 기가 약합니다. 지금 그리고는 뒷자리아씨는 자리로 돌아갔고 앞자리아씨는 눈치를 쓱 보더니 오디오북을 껐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신사의 나라예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꺼줄게 메이트. 네가 지난 2분 동안 노려봤기 때문에 끄는 거야. 그리고는 전화를 걸...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걸더니 자기 좀 데리러 기차역으로 와달라고 누군가에게 말하더군요. 이 소란 중에 아저씨 얼굴은 계속 제 바로 옆에 있었고 둘이 주먹다짐이라도 할 것 같아 저는 테이블에 있던 제 핸드폰을 내려놓았고 중국 젊은인들도 쫄았는지 목소리가 50%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업무차 외국에 온 사람들의 반응이죠. 아무래도 외국인은 법을 더 잘 지키기 때문에 조용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얘네들은 원래 일어나보다 싶은 수도 있는 거니까요. 갑자기 다른 문화권에서 끼어들기도 애매할 테고요. 하지만 세계들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 사연들을 좀 들어보세요. 다 똑같다. 꾸준히 들으면 다 똑같습니다. 중국 태국 간의 고부 갈등 사연 제가 들었죠? 그래서 어쨌든 방금 전에 두 분이 같이 여기서 내렸는데 내린 후에 상황을 못 봤습니다. 더 보고 촬영하고 트윗하셨어야죠. 분명 우산으로 싸웠을 거야. 영국 가면 다 우산이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월장원 먹고 본인이 크게 좋게 되지 않아도 월장원도 하고 얼마 좋아. 끝까지 보기만 했어서도. 트위터에 올리시고. 아무튼 밤늦게 기차할 타니 별일이 다 있네요. 수고하세요. 차용재 올림해 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국 사연이었습니다. 차용재 씨 고마워요. 아무튼 사실은 이 대화 자체가 그렇게 험악하진 않아요. 그렇죠? 메이트를 계속 붙이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F워드는 워낙 당연히 붙는 거기 때문에 딱히 험악하긴 분명 안 들고요. 그 동네는 그런가 봐요. 그런데 사실 이거 큰 소리로 이렇게 한 7, 8번 오갔으면 한국에서는 바로 다들 폰을 꺼내서 생중기를 시작했을 텐데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몸조심하시고요. 차용재 씨 고마워요. 너 안 끄기만 해봐. 정말 영어로 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